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연분홍색 안입고 오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색, 노란색 금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 갖고 오셨어요? 오늘 비컨 뉴스는 어쩌면 사람을 찾습니다. 팩트체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준비한 오디오컵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뭐, 선수리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학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거칠게 반응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고 심한 욕설도 많이 와갔던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은 손흥민 선수가 어제 새벽에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혹시 이 인터뷰에서 어떤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 색깔 같은 걸 느끼셨어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멘트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후 2시 31분에 조선일보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손흥민이 비판당한 이유, 이러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네이버에 올리면서 인터넷과 SNS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과 친여 성향 지지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원색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거의 미쳤냐? 이런 많은 글이 많았어요. 비난이 쏟아졌다고요? 왜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손흥민 선수를 말도 안 드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요. 조선일보 기사 내용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에 일부 네티즌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터뷰라는 댓글도 있었다.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 한 네티즌은 손 선수에 대해서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고 했다. 다른 네티즌은 남북 평화의 기여는 못할 망정이라고 했다.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을 비판하는 글에는 그래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는 댓글도 달렸다. 실제로 이런 댓글들이 달렸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두 개 달려있습니다. 두 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 소리냐? 어제 내가 본 댓글만 해도 수십 개가 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어제 인터넷과 SNS를 샅샅이 뒤져봤는데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네이버에 올라온 이유, 그러니까 2시 31분 이후에는 이 비슷한 내용의 댓글이 많아요. 꽤 많이 검색돼요. 그건 그런데 기사의 결과고 기사의 출처가 된 댓글은 다른 거죠. 그리고 기사를 링크한 댓글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가 나오기 전, 그러니까 2시 31분 이전에 조선일보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단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 많은 인터넷 공을 다 뒤지지... 다 뒤지지... 진짜 두 개라고 자신을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빅컷뉴스 준비하면서 인터넷이나 SNS 댓글들 정말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종훈 작가가 빅컷뉴스 준비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2시 이전에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는 걸 그렇게 못 봤어요. 이런 조선일보가 얘기한 그런 내용의 글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이거 다 뒤지려면 한 6시간 뒤져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딱 10분 만에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10분 만에 사이트 들어가니까 몇 개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니까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분 만에 찾으니까 너무 허무해서 혹시나 해서 한 2시간 더 뒤져봤어요. 그런데 제가 10분 만에 찾아낸 그 글이 맞더라고요. 어제 아침 8시 51분에 MLB파크라는 게시판에 김웅수, 배우 김웅수 같아요. 김웅수라는 닉네임으로 올린 글이 하나 있었는데. 배우 그분은 물론 당연히 아니고 닉네임이. 네, 닉네임입니다. 닉네임. 그런데 이 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만 잘하지 사회적인 의식이 부족하네요. 축구만 잘하지 정치의식이 부족하다는 조선일보 기사와 정확히 워딩이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쓴 네티즌이 오후에 MLB파크 게시판에 자기가 아침에 쓴 글이 조선일보에 나왔다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해서 자랑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다른 네티즌의 댓글도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역시 MLB파크 게시판에 있었어요. MLB파크 게시판에 어제 아침 7시 57분에. 그래서 북한이랑 전쟁이라도 하자는 건가요? 라는 제목과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조선일보가 쓴 워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어차피 조선일보가 인용을 한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건요. 이 글을 쓴 사람의 닉네임도 김응수입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이 원래는 두 글이라는 얘기인가요? 혹시라도 닉네임이 겹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지만 겹칠까 싶어서 IP 주소까지 들여다봤어요. IP 주소도 똑같아요. 한 사람이 쓴 두 글이다? 분명히 조선일보에는 다른 네티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닉네임도 같고 IP 주소도 같고.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 기사는 같은 사람이 쓴 글 두 개 가지고 일부 네티즌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힌 네티즌들 사이에서 손흥민을 비판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네티즌이 쓴 글 두 개 갖고 네티즌들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 한 건 이 사람의 글 어디에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글 두 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당당하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라고 쓰고 있어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에멜파크를 그래서 다 뒤져봤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전부를 다 찾아서 읽었어요. 어제 고생 많이. 찾아보니까 이전에 이분이 다른 닉네임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김웅수라는 닉네임으로 글 쓴 건 얼마 안 됐어요. 하지만 혹시 아는 마음에 이전 닉네임으로 쓴 글까지 다 봤습니다. IP가 같은 걸 찾아본 거죠? 네. 그리고 이분이 MLB파크에서 나름 좀 유명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 악플을 유도하고 관심을 끌려고 자극적인 글을 일부로 쓰는 고도의 안티. 악플을 이렇게 통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분이 쓴 글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그저께 올라온 글이에요. 그저께 올라온 글 보면 문재인 대통령만큼 국민과 소통 잘하는 대통령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이렇게 씁니다. 청와대 청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기교로 듣고 있는데 당연히 이 글 밑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 아니면 엠파크에서 나가주세요. MLB파크에서 나가! 라고 써요. 이걸 역시도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지지자들 욕하는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MLB파크의 다른 유저들이 말하는 고도의 안티. 역으로가 아니라고 해도 이 사람이 쓴 글만 보면 과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떡하니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써 있어요. 어쩌면 이건 조선일보가 기자가 제목만 보고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구나 라고 판단했거나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 쓴 말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이종훈 작가가 예를 들었던 두 개의 글 같은 경우는 김웅수라고 하는 닉네임 아니라 다른 닉네임 김웅수 닉네임이에요. 이건 김웅수 닉네임. 김웅수 닉네임이고 이분이 10월 6일부터 글 썼기 때문에 김웅수라는 닉네임으로 그러니까 이 닉네임을 몇 개 보면 제목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처럼 보여요. 그런데 내용은 전혀 정반대. 악플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들을 가득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로 문재인 지지자 아니냐는 그냥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기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일부 네티즌들의 여론이라고 과연 볼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이종훈 작가는 이걸 제기를 해주십니다. 참고로 이렇게 만들어진 뉴스가 어제 오후 기준으로 내부에서 많이 본 뉴스 1위, 댓글 많은 뉴스 1위였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상. 김종배의 시선집중.